지연아 너 밥 어떻게 할 거야? 전 좀 이따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오빠는요? 우리도 이제 먹어야지 지연아! 어 오빠! 저 가볼게요 어 가 뭐 먹으러 갈래? 오빠는 왜 질투 안 해? 어? 질투? 에이 질투는 무슨 그런 걸 왜 해?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 선배 덕분이자 네 들어가세요 승엽 선배 다음에 꼭 밥 살게요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나도 질투하거든? 너 예전에 교양 주별 과제 했을 때 있지 누구야? 응 오늘 나랑 같이 조모임한 승엽 선배 그 선배가 나보고 오늘 발표 잘했대 음 그래? 아니 내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너는 남자한테 무슨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? 그 이모티콘 뭐랄까 좀 촌스러운 거 같아 그래? 난 괜찮은 거 같은데 끼부리는 거 같은 그런 이모티콘 한 번만 더 딴 남자들한테 보내기만 해봐 뭐 해? 뭐야 처음 본 옷인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옷 입고 프사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좀 그래 그런 건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지 그리고 너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은 프사로 안 해놓더라 남자들이 솔로인 줄 알고 들이대면 어쩌려고 참 아 맞다 내가 너 야구 입문 시켜줬잖아 그래 같이 야구 보는 건 너무 좋은데 대박 대박 와 아니 우리 건우는 어떻게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잘해? 와 남친 앞에서 딴 남자가 잘생겼다느니 운동을 잘한다느니 야구 선수도 남자거든? 간만에 하나 쳤네 쳤어 무슨 소리야 우리 건우 원래 잘했거든? 작년에 3월까지 치고 우리 국대까지 됐는데 그리고 우리 건우? 우리 건우 좋아하네 너 계속 그러면 나도 우리 설현이라고 한다? 박건우 이게 아니고 무거거든 내 맘이야 박건우 야 정해진 의문 동작이 있는데 네가 만별 바꾼 거 있어? 아 그럼 오빠는 양아재 나올 때 하던가 박건우 어 민병원 나온다 민병원 한 명만 좋아해 뭐 마지막으로 내가 유치해서 이것까진 말 안 할라 했는데 너 준모랑 왜 이렇게 친해? 아무리 내 친구라도 그렇지 걔도 남자잖아 근데 오빠 오빠는 그 색깔 옷을 되게 잘 받는 거 같아요 아 진짜? 나 옷 같은 거 잘 못 고르는데 그래요? 그럼 제가 다음에 같이 골라드릴게요 너무 고맙지 준모 옷을 네가 왜 골라주냐? 절대 안 돼 지원아 가자 어디? 나랑 쇼핑하러 지금? 갑자기? 어 내 옷 골라줘야지 잘 가 오빠 다음에 또 봬요 나도 이렇게 일일이 다 질투한다고 근데 앞으로도 티 안 낼 거야 난 오빠니까 어 오빠 잠깐만 어? 아 넌 모르겠지만 지금도 질투하고 있거든 상대가 무슨 기상으로 다 같이 생겨야죠 오빠 뭐 봐? 저 베이지색 저거 저 곽중모 아니야? 어디? 어 아니네 잘 못 봤네 가자 잘못 봤어 형 어? 왜요? 아 아니야 근데 저 남자가 지원이 남친이야? 네 저희 과 16학번이요 아 형 어? 밥 먹으러 가요 아 아 형 근데 저 남자가 지원이 남친이야? 그래